김아영 씨, 2024년을 이끌어갈 핫 아이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서시겠습니다. 정면에 있는 카메라 보시고요. 네, 좋습니다. 오른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네, 좋습니다. 오른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에 핫 아이콘 선정되셨습니다. 수상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2024년에 핫 아이콘으로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2023년에 이제 조금 몸이 풀리고 아직 다 못 보여드린 게 있는 것 같아서 2024년에 더 열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MZ오피스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광고도 하시고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있으신데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김아영 씨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뭔가 공감이 많이 가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 말눈강이라는 캐릭터도 그렇고 90년대도 그렇고 제가 어떤 연기를 했을 때 많이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랑을 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포즈를 핫 아이콘으로서의 포즈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핫 아이콘. MZ 핫 아이콘으로서. 네. 나 김아영. 난 김아영. 나 오늘 보여줄 거야. 난 MZ의 핫 아이콘이거든. 날 보라고. 오른쪽도 한번 볼까요? 네. 오른쪽. 나 주목해주세요. 올해를 이끌어갈 거예요. 빵. 나한테 완전 빠져들었지 왼쪽도 한번 봐주세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어때요? 귀엽지 않나요? 깜찍하죠? 좋습니다. 와우. 네. 2024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수상.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시약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네. 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네. 너무나 멋진 인터뷰 진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